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류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를 때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신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도 제자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에 강조하셨던 것이 먼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그리고 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또 환란을 받을 것인데 그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이라 싶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19절에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20절에서 24절 회개가 없는 마을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심.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게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크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하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왜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의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몸이 아프게 되면 심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또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망국위에 세우는 분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감옥에 갇힌 그 안에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것을 직감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이동해온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입니다.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다시 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면서 쭉 이어지는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와서 보고 듣고 그것을 요한에게 대답으로 들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 우리에게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 싶습니다. 오늘도 제자인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질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아야 합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여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목사로 안수받으신 분이 1901년 미국 감리회 조선 성교연회 소속으로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창식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연휴가 참 재밌습니다. 젊은 김창식이 의협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계꾼 또 막노동꾼 머슴살이 또 마부 등으로 일을 했던 자였는데 어느 날 장안에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야소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야소교의 성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장안에 퍼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소문을 그냥 넘길 참 우스갯소리일 텐데도 그 이것 때문에 장안이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서양 성교사들을 보니까 이 김창식 씨도 정말 그럴 듯해 보이는 겁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빨갛고 그래서 이 김창식이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그 현장을 적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감리회 소속 올링거 성교사의 집에 그가 위장 취업을 합니다. 행랑 아범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방에서 주방 보조로도 성깁니다. 그러면서 찬찬히 이 성교사들을 관찰한 겁니다. 언제 아이들 잡아다가 간을 빼먹나. 그래서 매일 무슨 일 하는지를 보고 어디를 다니는지를 다 관찰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불축하거나 회개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올링거 성교사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크게 감화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왕을 만났던 성교사인데 그런데 그런 성교사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고 그가 올링거 성교사 집에 들어간 2년째가 됐던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명이 김창식이 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왜 세례명이 김창식이인가 이 머슴살이 하던 이 김창식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어이 창식이 창식이 이러니까 성교사님들은 이 김창식의 이름이 네 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의 김창식이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김창식이가 들어와서 2년여를 함께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링거 성교사처럼 내 삶을 열어보이면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와서 보고 들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이 세대가 장터에 앉아서 서로 장단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아이들 같다고 하십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아이들이 한쪽은 피리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어느 한쪽은 애통하고 곡을 내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내장단 맞추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꼭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장단을 자기 장단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포용해야지. 또 교회를 다녀도 너무 그렇게 독단적으로 믿는 것 필요가 없어. 적당하게 믿어야지. 오직 예수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맞춰야 될 장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죠? 와서 보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나간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인 겁니다. 주여 제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에 오늘 본문을 통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내 멍에는 벗고 예수님의 멍해를 매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유명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는 어쩜 이런 초청을 하실까요? 인류 역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지? 와서 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고 또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어머니 집에 찾아뵈면 그러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피곤하지. 먼저 들어가서 한숨 자.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숨을 자고 나오면 그러면 식사가 차려져 있어요. 어머니가 혹은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와서 쉬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저는 저희 두 딸들을 향해서 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저희 이제 큰 딸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선이 복잡합니다. 어떨 때에는 짜증도 부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한 방 먹여줄 만한 일인데 제 마음이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제가 가끔 퇴근하려고 하는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빵 사와. 그러면 저는 그곳에 겸손하게 대응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빵을 사서 갑니다. 제가 저희 두 딸을 향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중에 어저께까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가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와서 짐 내려놓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한 구절을 더 붙이세요. 너희 짐은 내려놓고 내 짐을 매라고 하셔요. 그게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자의 삶은 내 짐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려놓는 삶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멍해를 매고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삶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쉬는 날 오겠지. 자녀양육의 짐 내려놓고 재정문제의 짐 내려놓고 질병의 짐 내려놓으면 그러면 내 삶도 쉬는 날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심은 예수님의 멍해를 매하 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통해서 참 기가 막힌 사진을 한 적이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 광고에 아예 사진을 걸어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저게 영국의 런던에서 다녔던 버스 광고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걱정을 그치고 너의 삶을 즐겨라. There is no God So enjoy your lif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너의 삶 온전히 즐겨. 주일에 예배드리러 갈 필요 없어. 그 시간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게 얼마나 자유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과치관인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나도 저렇게 여행 갈 수 있을 텐데 주말에 꼭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나도 주말을 껴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자유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멍해를 매는 게 우리에겐 자유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기도가 멍해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니까 내가 자유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사약하시는 황윤철 선교사님이 중국 신잉에서 계실 때 한 번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서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황화강에 원류가 흐르는 곳으로 온 가족이 가서 그 원류가 흐르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강이 중국을 다 관통을 하여 흐르는데 하나님 이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홍수가 났대요.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에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밑에 집에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난리를 피는 겁니다. 이거 다 물어내라. 한국 같았으면 집주인이 이 일을 배상을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집주인 아주머니가 관리인을 대동해서 와서 협박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손에 배상을 요청을 하시기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청하시더랍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멸시를 하고 괄시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에 화가 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려가셨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나왔을 때 황윤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주머니 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때 대답하시기를 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 같은 이웃이에요. 저는 돈도 필요하지만 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예요. 전 아주머니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돈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주머니가요. 본인도 놀라시더래요. 자기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는데 그 금액을 다 배상한다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머니가 눈물이 핑 도시더래요. 그러더니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생 몸이 아프고 남편과 아들 있는데 늘 겉돌고 그러면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이야기하시더라면 그때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교제하고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멍해지요. 나도 무슨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나도 오히려 할 소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멍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려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멍해를 맬고 사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매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멍해 살고 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 내 삶을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여 제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과 동료들이 내 삶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은 우리에게 장단을 맞추라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말아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에 아버지 아멘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가족과 동료들이 내 삶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와서 보세요. 와서 들으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오직 순종 아버지 범사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또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마음에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이 쉬는 것이오.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멍해를 메고 살도록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온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의 멍해를 메고